강릉항 마리나 시설의 안전 편의시설이 제대로 유지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관련법임이 비해 관계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관리를 소홀히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에는 강릉과 속초, 양양 등 4곳에 요트 마리나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양양 수산항을 제외하고 3곳은 민간 사업자가 운영 중입니다. 마리나 시설에서는 어항구역 이용에 문제가 없고 사무실과 계류시설만 갖추면 지방해수청에 선박보관과 계류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요트 선주들은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며 관련 기관들의 관리감독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나 수산청이 됐든 간에 저희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는 부분을 서로 자기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해 지방해양수산청은 어항에 설치된 구조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촌 어항법에 따라 구조물 설치를 위해 어항 이용 허가를 내준 지자체의 업무라는 겁니다. 지금은 국가허항 자체가 개발은 국가에서 승인하지만 관리하고 운영은 지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때가 그 당시에 국가에서 중공허가를 해줬다 하더라도 지금 관리청인 강릉시에서 그런 안전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관리하는 게 맞다. 다만 마리나 항만으로 지정된 곳은 해양수산부에 직접 관리 권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1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전국에는 7개소만 마리나 항만 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58개소는 예정구역입니다. 도내에는 마리나 항만은 없고 예정구역만 4곳이 있습니다. 강릉시는 계류시설에 대해서 관리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마리나 업에 대해서는 감독할 규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용자들이 불편이 있으면 우리가 업체에 대해서 행정적 지도나 이런 건 해야 되는 상황이 맞죠. 그 업체에다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고수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수청은 마리나 항만이 아닌 곳에도 계류시설의 설치와 안전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밝혔습니다. 국가의항을 관리하는 총괄을 해양수산부에서 한다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실은 국가에서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관련 기관들이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강릉항 마리나 시설은 10년 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셈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적용될 2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이 올해 말 고시되는데 마리나 시설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용우입니다. MBC 뉴스 김용우입니다.